인사에 너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이예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버 안내려준다? 네? 아 네네? 평생 올리셔도 돼요 빅점리입니다 빅점리구요 몇 살이거든 올해? 저 올해 23살이요 아 네 23살이요 내년에 24살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점리랑 딱 한 살 차이 빅점리입니다 실제로 운동도 하고 3대 몇 가지 쳤다고? 200이요 최대 210 3대 210 우와 뭐야 힘 왜이렇게 좋아? 우와 야 싸우면 지겠는데? 그정도는 아니에요 팔 힘은 약해요 다리 힘이 쎄지 팔 힘은 잘 안좋아요 다리? 나도 한 다리 하는데 봐봐 이거 한 다리 하잖아 보여요 이거? 어디있어? 카메라있다 다리는 또 내가 여러분들 질 수 없지 다리도 이렇게 보여? 봐봐 어? 이 새끼 뭐야? 이게 자랑이 아닌데야? 어? 야 잠깐만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야 이 새끼 허벅지 뭐야? 우와 이 새끼 쇼트랙 했노? 어? 어 쇼트랙 했어? 아니 여태 허벅지 스쿼트도 이제 많이 하니까 우와 미쳤는데? 아니 이 친구가 오늘 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픽카드를 3090에서 409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놓치지 않았죠 그걸? 바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방금 해주실 수 있냐고 네 바로 3090을 줄 수 있냐고 우선 3090을 제가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와! 는 드립이고 3090은 중고여서 제가 방송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제가 4090을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제꺼 300만원 짜리 하나 더 구입을 해서 4090을 제가 어 주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라 어 감사합니다 아니 저 당근 하려고 열어봐 열어봐 음 열어봐 근데 꺼내도 돼요? 아 그럼 보여줘야지 아 빔 박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벽돌 아니에요 와 진짜에요 는 3090입니다 아 진짜요? 어 아니 근데 이 친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3090인데 지가 돈 100만원 정도를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갖고 왔어요 어? 돈을 갖고 왔다고? 네 근데 제가 끌고 모으니깐 아 진짜 돈 갖고 왔어 네 이게 집에 있는 동전까지 다 틀어가지고 93만원 93만원이 있어가지고 어? 네고가 혹시 가능한가요? 7만원 정도 아 보여줘 봐 진짜 네 이거 다 갖고 왔거든요 집에 있는 거 짤짤이까지 다 해가지고 세우면은 딱 97만원이에요 97만원 아 진짜 돈 줄러 갖고 온 거야? 네네 야야야야 네? 뭘 그러는 줄 알고 안 받아 아 그러실까봐 준비했어요 아 그러실까봐 거기까지 준비했어? 네 이거 어? 뭐야 이거 듀퐁이잖아 네 그 방송하실 때 정장 자주 입으시니까 넥타이 와 뭐야 듀퐁 넥타이? 네 어허허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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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봐도 돼? 네네네 아니 이 사람 이거 아이고 하이 친구가 저 크게 될 점 리는 빅 점 리는 오오오오오오오오 나한테 없는 색깔이야 그럴까봐 이 색으로 샀어요 어 색깔이 여러가지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나 매줘 어 저 넥타이 매주 나 매일 줄 몰라 어? 진짜요? 네이버 보고 매줘 네이버에 넥타이 매는 거 있어 넥타이 매는 법 어떻게 매졌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여자들한테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여자들은 금방 하던데? 어 나 이거 따라해볼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근데 색깔 괜찮으신가요? 어 완전 좋아 나 이거 이 색깔 하나 있었으면 했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음 아주 좋구만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금방 하네 아이 금방 하네 애가 센스가 있네 이렇게 맞나요? 아닌거지 잠깐만 어 저거 된거 같은데? 아니 이거 맞나? 아 이거 브랜드로 떼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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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땜에? 어 아 이거 교환권이라서 혹시나 마음에 안 드세요? 아이 뭐 마음에 안 들어 저기 가시게 아이 이거 어떻게 뜯지? 이거부터 어 손톱깎이로 깎아 봐 아우 그렇지 올라가서 저거 저거 먹을거 갖고 내려와 네 올라가서 저거 저거 먹을거 갖고 내려와 야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어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비싼거 같은데 이거 아 제대로 해봐 반대로 했대 아 반대로 했대 반대로 했대 반대로 했대 지금 한거 반대로 해줘 반대로? 어 이건 왜 있는거죠? 이게 이 사람아 이걸 이렇게 해갖고 안쪽으로 넣는 용이지 ın 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됐지 않나요? 됐지 않아요? 아니 니가 니가 스틱에 된거 같아? 아니 한번만 더 해줘 아니 이게 방법이 이게 아닌거 아닐까요? 그래? 네 밑에 방법인거 아닐까요? 이거? 방향은 맞는데 두꺼운 부분을 더 길게 해서 시작해야 돼 음 오케오케 이렇게 아 이제 이랬어요 유튜브 영상 틀어줄까? 아니요 파악했어요 그래 이렇게 한번 하면 또 얼마나 좋냐 나중에 남편 출근할 때 넥타이 매주는 여자 어? 남자들의 엄청 로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출근할 때 어? 남자들의 노망은 넥타이 안 매게 하는 여자 아니에요? 남자들의 노망이 아니고 노망이요 노망이요 노망이 아니고 인마 로망 노망이요 노망이 아니고 인마 로 리을 바람이 안되니? 로망 그래 로망 노망이 아니고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렇지 이거를 여기 딱 해가지고 어? 된거 같은데? 어? 그건가? 오오 그래그래그래 옳지 됐네요 오오 했네 됐다 됐다 이게 맞아 이게? 맞는거 같은데요? 오 된거 같은데? 어어 계속 오오 됐네 됐네 아 예쁘다 하하하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 또 있어? 그 이게 아주 그냥 3090값 지대로 하네 제가 어 그 큰이 오빠 뭐 좋아하냐고 방송 시청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장조림 장조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네 장조림 갈거였어요 아하 니가 직접 했어? 그건 말하지 않을게요 나 딱 보면 알아 나 장조림도 전문가로써 까봐 조심해 어서 샀어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그 장조림 맛집 검색해가지고 아 맛집이야? 네 그 우둔살 호주산 쓴다고 우둔살 맞나? 홍두깨살이다 홍두깨살 음 괜찮나요? 음 내가 딱 좋아하는 장조림 맛이야 이거 그 저기서 봤어요 현대백화점 반찬가게 현대백화점 반찬가게? 그게 맛집이래요 장조림 그치 좋아좋아 술먹으면서 같이 먹자 네네 아주좋아 305 305 응 저 술상도 준비해 여기다가 하나요? 똥들 안에 똥들 안에 장조림 줬으면 콩 묻었으니 곧 시집가겄네 야 내일 진짜 점니 나온다 아 내일 모레 진짜요? 야 진짜 점니 나온다 근데 안 잘랐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점니가 훨씬 이쁘지 아니 근데 얘는 여러분들 그거래요 너 내일 뭐 한다고? 저 내일 72시간 노관종이요 72시간 노관종을 왜 해? 아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실패했어? 네 몇 킬로 못 뱉는데 아 못 뱀게 아니라 더 쪘어요 살다살다 씹으래 다이어트 미션인데 더 찐 애는 처음 봤네 우와 엄마 아니 아니 엄청 잘 먹긴 하더라 너 아니 요즘 좀 잘 먹어가지고 아니야 넌 건강해 보일 수 있어 니 몇 킬로인지 얘기할 수 있나? 저 60킬로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비타민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일을 시켜도 사람들이 뭘 안해? 어려서 아니 아니 어려서가 아니야 아주 힘이 좋아 아니 조선시대에 진짜 꽃뿐 이상이야 음 아주 좋아 근데 말라 보이지 않나요? 캠에서는? 그치 실제로도 말라 보여 얼굴이 마른 상이야 너는 몸이 크지? 맞아요 어 뒤에 조심해라 얼굴은 마른 상이야 뭔지 알지? 나 같은 경우가 이제 다 큰 상이고 와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아니 씨 팔 거 이게 이게 28,000원이야? 여러분들 깐쇼새우가 이게 28,000원 이게 말이 돼? 아 진짜요? 이게 28,000원이야 이게 말이 돼? 어디서 시켰나요? 근처에서 강장 양장 양장피 이게 28,000원이야 이게 말이 돼? 돼? 아 원래 요리는 비싸? 아 근데 맞아 원래 중국집은 비싸잖아요 그래? 미안해? 아 요즘 그래? 응 알았어 혹시 중간에 모자라면은 응 장조림 먹으면 돼 마라탕으로 마라탕? 네 알았어 이 새끼 가져가 아 근데 꺼바로우나 크림새우가 진짜 맛있는데 알죠? 오빠들 하나만 해 그 노제 노제 마라샹구 맛있거든요 로제 아니냐 로제? 노제요 아니 그러니까 노제 마라샹구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근데 우와 대박 야 여기도 많으니까 하나만 먹어 여기에서 이거 먹고 있다 먹고 시킬까요? 시켜놔요 오니까 뭐 마라탕 먹을 거야 로제 마라샹구 로제 마라샹구? 네 오늘 내가 그래픽카드 주는 날인데 씨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나는 얘한테 뭐가 예뻤는지 알아? 내가 늘 BJ들한테 얘기하는 적극성이 있지 딱 최훈이 4090 바꿨다고 하는 방제 달자마자 바로 오빠 3090 저한테 100만원에 파시면 안 되나 하는데 이게 스토리잖아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스토리잖아 그러면 내가 오디션을 볼까 이걸 어떻게 하자 했는데 나는 이런게 진짜 좋아 적극성 야 막말로 얘가 오빠 그냥 3099성 주세요 한 것도 아니잖아 물론 내가 그냥 주는 거지만 내가 그렇다면 얘가 싸가지 없는 게 아니니까 난 오히려 좋더라고 뭐라고 로제 마라샹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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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에 19,000원? 그거 한 먹으면 그래도 저 혼자 다 먹을 정도니까 한 두 명이서 먹을걸요 일반인은 그럼 2인분 시켜? 아니요 이거 있어서 괜찮아요 알았어 넌 일반인 아니야? 저는 좀 많이 먹어요 야 니 시청자 요즘에 몇 명이나 보니? 어 근데 좀 편차 심해요 평균적으로 한 50명? 그래? 네 내가 봤을 때 너는 한 300달 이상은 무조건 갈 거 같은데 아 근데 어 이게 원래 보통 3분할을 하잖아요 어 3분할을 하면 원래 시청자가 오르거든요 아니 넌 그런 거 하지마 근데 전 떨어져요 아니 너는 그런 거 하지마 너는 그런 거 하지마 너는 그런 거 하지마 390 비싸요 진짜 비싸요 72시간 72시간 아 아 저 이번 달에 200명 넘어섰어요 그 왜 200명 넘었지? 아 기타 하이 3090 그 저 게임은 아 지금 쓰고 있는 건 3070인데 두 두 개로 바꾸려고요 컴퓨터 너는 먹비가 맞아 아니 저는 먹방 안 저 여캠이에요 저 무모증이라서 겨털 안 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잘 안 나잖아요 근데 투컴 하려고요 원컴 하니까 게임 같은 거 하면 좀 버벅여요 CPU가 부족해서 그런가 진짜 진짜 무모증이에요 진짜로 저 진짜 무모증이에요 저 털이 안 나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랑 머리카락이랑 뭐였지? 또 어디 털이 날까? 머리카락 말고 털 안 나요 몸에 거의 거의 코털아 코털 저 털 안 나요 신기하죠? 저는 어릴 때 목욕장 가는 거 싫어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상한 거 원래 일반적이지 않아서 나는 내가 이상한 건 줄 알고 목욕장 가는 거 싫어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리을 리을 발음 잘 되는데 그래서 머리도 별로 없구나 맞아 맞아 거기요? 다리털 다리털도 없지 다리털도 많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털이 털이 나게 하려면 면도기로 갔다가 털이 없는 부분을 계속 밀면 솜털이 굵은 털이 된다고 해가지고 막 면도기로 털 밀고 털 잘하게 하려고 다리털 얘기하고 있었냐? 저 무모증이거든요 무모증이라고? 네 저 무모증이요 안 나 안 나 안 나 아니 사람들이 이제 다리털이 없나고 맨날 물어보니까 다리 다리 다 와요 다리 다 무모증이요 제로토 2시간이에요 아 죽을 뻔했어요 제로토 추셔본 적 있나요? 아니 추실 의향 있나요? 아니 너한테 제로토? 야 너 겨드랑이 털 안 나? 안 나요 그러면 여자한테 그거 아니야? 완전 이득이죠 근데 저 어릴 때는 부끄러우니까 아니 근데 온몸에 털이 안 나? 네 그래서 머리도 그 지경이야? 네 맞아요 아니 얘 머리 숙여봐 약간 위험해 아니 근데 오늘은 좀 뿅실하게 많이 흑채 뿌리고 와가지고 흑채 뿌렸어? 네 진짜로? 아 이 씨부랄 23살이 흑채를 뿌린다고? 네 오늘 좀 뿌리고도 않아서 괜찮아요 아 진짜? 네 야 머리에 분무기 뿌리면 그러면 여기 막 흑 흘러? 꺼불렸어요 우와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근데 씨무라고 했거든요 영원에 걱정해서 갔는데 4천모 씨부래요 4천모? 네 정수리에만 언제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요 아예 어릴 때부터? 네 집안 내력이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이어트를 엄청 제가 원래 엄청 뚝뚱했거든요 어 근데 그때 다이어트 엄청 심하게 한 다음에 아 심해졌어요 아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왜요 그럼 지금 살이 쪘으니까 털도 자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 왜요 너 몇 킬로까지 쪄봤어? 킬로수는 모르겠는데 하방이라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 오늘 겁나 먹겠구만 조심히 먹어 가루 떨어지겠다 난리다 킬로수는 모르겠는데 어 칠칠팔팔 이렇게도 입어보는 거 같은데 사이에게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왔습니다 아예 그대로 가세요 유튜브로 오호 진짜 얜 찐이네 네 네 진짜로 내 아끼는 동생 중에 원숙이라고 걔도 머리 많이 날라갔거든 네 다이어트 하셨나요? 아니 걔는 그냥 태생이 그런데 한번 모자란 녀석들 특집 한번 할까? 그거? 아 근데 내가 그거 하면 안 돼 나는 모가 너무 많거든 그러면 그 기념으로 살짝 수 쳐내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약간 야 모자란 녀석들 특집한 다음에 1등하는 사람 내가 내 돈으로 심어 죽기 4천모 4천모요? 4천모 꽤 비싸요 1모에 500 정도 한다던데? 500만원? 100모였나? 그러니까 500이에요 단위별로 얼마야? 4천모 왜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머리털이 있는데 탈모인들 모셔다가 콘텐츠하고 웃고 즐기고 하면 욕먹어 너 씨부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뭔가 해주면은 천만원? 천만원 주고 해요 근데 이거 병원 섭외하면은 좀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좀 홍보해 주는 걸로 아하 관계튼대왕님 또 고맙습니다 아 트옥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천만원? 그럼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씹는 것도 있고 이식이 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만모를 걸고 비즈애들끼리 싸워서 점수를 획득한 만큼 심어주는 거지 괜찮은데요? 아니 재밌잖아 아니 재밌잖아 내가 내돈이랑 스폰 받아서 그러니까 총상금 몇 모 총상금 몇 모 총상금 몇 모에서 그래서 자기 능력이 돼서 게임 딱 끝났을 때 최종 우승자 1등인 누구는 몇 모 네 어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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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아니 왜냐면 의도도 좋은 게 애들 다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간절해가지고 모발 게임 모발 게임 괜찮다 괜찮을 거 같은데 그리고 대한민국 그거 하는 강남의 업체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저희 이런 거 하는데 스폰 해줄 수 있냐 이러면은 괜찮을 거 같은데 그 제가 얘기한 모발을 씹는 게 병원도 있고 이렇게 피부과처럼 의원이 있어가지고 그 의료법도 괜찮은 거라 근데 중요한 게 그건 있어 우리끼리는 낄낄끼리인데 이게 진짜 탈모인들한테는 되게 예민한 문제라 그분들이 상처를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진짜 탈모인들끼리 나와서 싸우는데 아니 근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내가 감안을 해 해야지 봐봐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여러분들 컨텐츠가 나오지 이거라니까 그치 그치 툭툭 던지는 것이 나오지 아 그럼 아니 생각해봐 내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네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다가 야 심어줄까 오빠 비싸요 어? 그러면 이렇게 누가 모내기 게임하라고 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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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해탈하면은 사실 환도 안 나요 전 이미 해탈했거든 머리는 아 근데 이건 괜찮은데 미더파시 섭외 기역기역 모발모발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얘기해 볼게요 어 충분히 이건 발전 가치가 있어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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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담아드리겠습니다 상대방꺼 빼서서 심기하자 아니 뺏는건 좀 그렇구요 닉네임이 또 한국탈모협회님 아 스트로 4천모 써봐 원승이도 이미 4천모 심었어 근데 2천모가 날라갔지 아마 걔가 아 근데 원래 생착률이 그정도 밖에 안돼요 어 그래서 또 심어야 되긴 한데 원래 또 안 먹으면 안 그래도 돼 어 맞아 생착률 아는구나 그러니까 4천모를 심어도 머리 감고 자연스럽게 날라가는게 있어서 2천모밖에 안 남아서 50퍼 그래서 진짜 4천모를 심고 싶으면 사실상 8천모에서 1만모를 심어야 되는거지 근데 그 돈이 엄청 크잖아 진짜 맞아 알겠습니다 오케튼 오 휴 개쫄렸네 19금 여러분들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 하는건 아니니까 응 근데 그렇게 많아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약간 좀 모자라시는 분들 어이 많지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스트로 이미 탈모스폰이 있다고 아 맞아 오 그러면 스트로한테 물어볼까 너 그 탈모스폰 소개해줄 수 있냐고 우와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까 나도 머리 빠지지 말란 법이 없어 왠지 알아? 맞아 맞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70 49년생이니까 우리 몇 살이시고 49년생 70 70 70 74요 어떻게 알아 너는 23이잖아요 올해가 22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22인데 하나를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살을 먹을 때 나오니까 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74세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74세잖아 네 엊그저께 만났거든 네 많이 날라갔던데 진짜요? 근데 대머리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 들면 빠지는 머리 있지 그냥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보통 어 엠짜로 오는 경우가 많대요 봐봐 오잖아요 이게 조금씩 날라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날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 네 이거 엠짜로 오면은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가 오면 원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엠자 오는 거야 진짜 아니 내 엠자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 이불이 그럼 잠깐만 나부터도 엠씨 보지 말고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엠 이거 왜냐면 지금 살짝 그거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스크래치 하듯이 그래? 그라데이션 돼 있어요 지금 머리가 엠자 그라데이션 오면은 이제 빠지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나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존나 받고 맨날 술 담배하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뭐 그 모자 안 쓰는 거 난 모자 안 쓰지 대가리 거 커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 하루에 한 번씩 감으면 어? 머리 자주 안 감는 게 좋다던데? 그거도 좀 잘못된 게 그거도 좀 잘못된 게 머리는 열이 나잖아요 찬물로 한 번씩 헹궈주면 좋대요 그래서 머리에 찬물로 한 번씩 하거나 차가세요 나는 찬물로 씻어도 돼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 새끼랑 있는데 왜 여자랑 있는 느낌이 안 나고 동네 선머스마랑 있는 느낌 나죠 여러분들? 좋은 거야 오히려 그쵸 그쵸 좋은 거야 네 알았어 자 여러분들 첫 점 만큼은 한번 누가 한번 쫙 한번 또 게시 한번 해 주시면 여러분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늦었네요 여러분들 한잔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니까 흑 음 여러분들 또 식구는 또 주시면 또 걸게요 아 우리 민건이도 타밍이 반갑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 분이 천 개가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분이 그렇죠 또 우리 햄지 님도 또 함께해 주고 계시고 한 다섯 분만 그래도 아 우리 베리네 청년님 여전히 오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 여러분들 또 출석률 한번 볼까요? 어 우리 5등까지 출석률 한번 보겠습니다 음 청년님 감사드리고 어 그래도 여러분도 한 다섯 분 정도만 또 함께 합시다 아 우리 쩌리코님 감사드리고 그렇죠 야 백옥짱님 감사드리고 케이보스님께서 또 천 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씻고 이제 걸게요 오 오 좋다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보험인 오빠 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 하나야 너무 고맙다 음 어 이 친구는 집안교육을 잘 받았어 확실히 홈스쿨링이 짱이야 내꺼내 증반했지 응 응 지금 켜가지고 다시 쏘면 돼 오 원샷인가요? 좋다 맛있는데요? 아 고깥빵 음 이거 맛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 근데 먹으면서 뿌려야 되는데 다 뿌리시지 않았어요? 오 오 아 아 아 매운 거 잘 드세요? 아 매운 거 못 먹어 어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신라면 진짜요? 응 아 아 코 씹으라 아 유튜브 안 내려줄 거야 네 얘기해 지금 검사님 저 이 유튜브 안 내려도 됩니다 빨리 카리사님 저는 이 유튜브 안내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작권을 모두 이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빅점님 저는 술먹고 제가 흑익살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맹세하겠습니다 야 너 나중에 한번 봉준이 소개시켜줄게 봉준이도 너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네 형 근데 유튜브 출영상 오디션 왜 지운 거야? 음? 지웠다고? 어 저 갖고와라 너꺼 왔다 어떤거요? 노제 파스타 아 노제 저 아 네 노제 산거 아니 얘는 봉쪽이랑도 되게 어울리는 거식이잖아 맞지 음 그리고 봉준이 이제 보라하니까 중국집은 근데 여태껏 빨리 오더라 왜 중국집이 빨리 오는지 알아? 다른 배달은 다 배달 대행업체잖아 근데 웬만한 중국집들은 자기 중국집 내 배달부가 따로 있어 배달의 민족에서 오는게 아니고 배달받아가지고 와버려 뭔 말인지 알지 음 중국집들은 원래 배달하면 중국집이잖아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 놔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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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게 아 우리 민건이도 진짜 우리 영원히 오원도 고맙다 근데 나는 배달은 옛날 그때 그때 배달이 참 감성이 좋았어 그 쿠폰 요즘에도 중국집 그 포도 있나 포도 스티커 스티커 주긴 주는데 그거 10개 모으면 배달비 한번 까주던데요 그래? 아니 근데 씨부랄꺼 옛날에 스티커 탕수육 스티커로 모아놓으면 씨부랄꺼 없어지고 전화하면은 만리장성이죠 이러면 예? 저희 자금성인데요? 아이 만리장성 이거 모았는데요? 바뀐지 오래됐어요 아이 씨부랄 그래서 탕수육 모으면은 30장이면 탕수육 먹어버리잖아 40장이면 양장피카 안풍기인데 거기까지 묶어와 맞아 맞아 맛있지 않나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안 먹었는데 맛있지 않나요? 야! 네? 너 커머스 같은 거 한번 같이 할래? 커머스가 뭐예요? 물건 파는 거 이런 거 먹을 거 파는 거 하면 너 잘 먹잖아 네 그냥 먹을 수 있죠 출연료도 주고 진짜요? 먹는데 출연료를 줘요? 같이 파는 거니까 돈 100만원은 기본 주지 먹을 것도 사주고 출연료도 줘요? 대박이네 짱인데요? 너 근데 누가 안 먹이냐? 네? 조금 힘들어요 뭐예요? 제가 먹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 이 새끼 또 착하네 너 저번 달에 20만원 넘겨 받았잖아 그게 아니라 식사할 때 150만원은 못 먹거든요 그거 하지마 BJ들 그거 좀 하지마 식사식사기 식사하시보기 이거 좀 하지마 141개 받으면 한 입 먹고 150개 받으면 안 먹고 그런 거 하지 맞아맞아요 아 좀 그런 것 좀 하지마 너무 부러워 아니 근데 나는 안 터져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소문이 났던데요? 뭐라고? 그 14, 15개 받아도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다고? 말해주던데요? 누가 말해주던데요? 누가 말해주던데요? 이 민건 왜 해주셨나요? 몰라 이 새끼들아 하고 먹어버려 그런 거 없어 야 내 방에서 없애 그거 하고 먹어버려 아님 방중해버려 조카티까지 진짜요? 아니 근데 제가 못 먹게 하니까 어제 3시간 동안 밥 먹었어요 3시간 동안? 근데 한 끼 시켰는데 결국 못 먹어서 또 시켰어요 아 그래?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내가 먹는 거 좀 보여줘봐 니 혼자 가져가서 먹어 아 이거 안돼요 안보여요 앞에 또 보여주셔야돼 아니 그냥 먹어 근데 그냥 먹으면 뭐라고 안해요? 뭘 뭐라 그래? 사람들이 내가 내 돈 내고 내 거 먹는데 뭘 뭐라 그래 아 그래요? 아 아 이게 중국 당면 같은 거 맞아요 타민아 소주랑 맥주 지금보다 밥 많다라 너무 많다 너무 많이 탔냐? 하기가 학교에선 소주가 세긴 하더라 어 그래요? 응 근데 소주를 많이 타면 안 취한데요 그래? 신박하네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 무슨 맛일까? 맛만 볼까? 맛만 볼까? 야 근데 너는 초중고등학교 안 나와서 초등학교는 아세요 의미교육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와서 그런 거 안 부럽냐? 교복은 못 입어봤지 너 입어봤었는데 어떻게 입어봐 교통사고가 입학하고 났어요 아 교통사고 났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 봤는데 그건 못 해봤어요 수학여행 한번도 못 가보고 왜냐면은 그때 저 천안함 터져가지고 저 6학년 때 안 갔거든요 천안함 터져서 6학년 때 안 가고 천안함이랑 6학년이랑 뭔 상관인데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고 중학교 때 가고 고등학교 때 가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천안함 그거 때문에 안 갔어요 아 천안함 때 수학여행을 안 갔어? 네 그래? 뭐 애도 기간 이런 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었어? 아 그때 애도 기간 그거 때문에? 세월호 아니야? 천안함이야? 천안함이었던 거 같아요 세월호는 저 중학교 때 일어왔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고등학교 때인가? 왜죠? 그래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엔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엔티 수학여행 아 너도? 네 못 가보고 아 그래? 설마 뭐 가고 싶은 뭐 엔티나 수학여행 뭐 위치 그런 게 있어? 저 몰디브요 야 누가 몰디브로 수학여행을 몰디브로 가 죽을래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보니까 가던데 드라마 같은 소리라고 하던데 아니 무슨 뭐 누가 몰디브로 수학여행을 가 아 이번에 또 신혼여행 몰디브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나? 아 저기 화정이? 네 들어보니까 부러워가지고 화정이 그날 회식도 참여했다 몰라 그래도 결혼식 그래서 내가 그날 결혼식 다 데려가기로 했어 화정이 그날 애들이 나 저도 갈게 그래가지고 화정이 결혼식 날 아침 일곱시에 출발하거든요 우리 카니발에 너 오기로 했고 지우 라니아 지우 그 다음에 전주의 순지 그 다음에 누리 말만 한 거였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진짜 문자도 보냈거든요 화정이한테? 네 네 모바일 청조차 사려고? 저 한 3일째 답장인 거예요 화정이가? 사람 가려 아 그래요? 가도 되나요? 짱명끼가 있어 그년도 가도 돼요? 평생 가는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기 결혼식 와준 사람은 평생 그거는 여러분들 장례 그러니까 경조사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꼭 챙기라고 하는게 그런 것 때문이야 딴 건 안 챙겨도 경조사 챙기는 건 평생 가 그쵸 그쵸 어 근데 카톡을 안하고 문자를 보내서 못보신거니까 요즘 문자 안하잖아 아니지 역으로 문자를 보지 난 카톡을 잘 안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 요즘에는 미안해 요즘에는 그럼 야 그래도 야 여러분들 옆에 사람 있으니까 뭔가 사람 사는 것 같아 맨날 혼자 있다가 그치? 혼자 계세요? 독거노인이야 나 혼자 있고 네 네 너 강아지 안 키워? 강아지 키워 그러니까 누구랑 사는데? 원래 가족이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 아빠 부산 본가로 내려가고 너 부산 사람이야? 네 부산 어딘데? 저 우동이요 야 너 우동이야? 네 나 우동 존나 좋아해 진짜요? 어 저도 우동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우동 추가하세요? 그 우어묵 추가? 먹는 우동 말고 진짜 우동 얘기한거야 진짜 우동사랬어요 진짜 우동사랬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우이동사랬어요 우이동사랬어? 자 한잔 또 가봅시다 이번에는 역병이가 아까 채팅창에 있던데 뭐 요즘엔 좀 뜸해 뭐 정신차렸다고 하더니 뭐 여캠한테 괜히 정신차려서 이제 형님한테 다 쏘겠습니다 이러더니 또 막상 또 필요할 땐 없구나 이럴 때 보면 아까 채팅을 많이 하던데 또 말만 앞서놨 또 보탠다 조금만 친애하는 윤쏘? 어? 어? 저거 진짜 윤쏘 아이디인데? 짠!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윤쏘. 윤쏘야! 너는 왜 안 오냐 요즘에? 나랑 왜 거리도? 어? 범님 감사합니다. 아 윤쏘 조만간 장기후방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시드랄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드랄녀님 감사합니다. 왜 나랑 거리도? 근데 저 새끼 나한테 약간 삐친 것 같아. 무슨 짓 하셨어요? 아니 일본 가서 여자애한테 구찌 사줬는데 쟤 안 사줬거든. 코 수술 전에 보자메. 아 그거 너 방송에서 오픈했어? 아니 쟤 코 수술 안 돼요. 왜 그랬더니 뭐 코가 뭐 이뻐지고 싶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 코 하고 싶은데. 너 코가 제일 이쁜데? 휘었어요. 약간. 그게 진짜 예뻐요. 약간 호날루 프리킥 같아. 뭔지 알아요. 약간 축구 선수분들이 원래 운동 많이 하면은 저 어릴 때 다치고 이러면 코 휘잖아요. 제가 어릴 때 휘었어요. 아주 좋아. 복서 같아. 아주 좋아. 어떻게 한번 자연스럽게 수술 한번 하게 더 해줘? 어? 아니요. 왜왜? 좋잖아. 아 진짜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 중에 성형 중독인 새끼가 있었는데 그 새끼 교통사고 나면은 땡큐 아싸 이랬대. 왜? 수술하면 되니까 또. 아 그 교통사고로 성형 수술을 해요? 아 교통사고 난 김에 뒤질 정도는 아니고 간단하게 접촉사고 하면 겸사겸사 씨발 누워가지고 그냥 수술을 박아버린다고 음 그런 애도 있었어. 성형을 하도 좋아하니까 근데 한 번은 원래 좀 그렇대요. 그치. 어 근데 윤서가 줬는데 한 잔은 안 했네? 윤서야 고마워.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야 그럼 나 한 번 제주도 갈라 그랬는데 제주도로 한 번 갈래? 제주도요? 어. 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 대마도요. 낚시하는. 아 근데 넌 새끼야. 여자 새끼가 왜 이렇게 존나 진짜 40대 진짜 중무반한테 하면 나오는 말투 제주도로 많이 가봤고 나 저 대마도로 좀 가보고 싶어. 제주도는 솔직히 한 번 가면은 한 번 가는 건 괜찮은데 대마도 배 타고 들어가면 돼? 이 하늘이야 뭐야? 아니 근데 거긴가 아 근데 이번에 레고랜드가 생겼잖아요. 강원도? 네. 레고랜드는 좀 가보면 한 것 같은데 그럼 난리 났잖아. 어떻게 봐. 그것도 그래요. 가면 사람한테 치워줬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레고랜드 참 난리도 아니야. 진짜요? 레고랜드를 만드는데 강원도에서 이거 보증을 써가지고 그거를 아 맞아. 아 맞아. 들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와중에도 줄은 엄청 쓰던데요? 아무래도 애들 그거는 쓰니까 집에서 있는 게 짱이라니까요. 너는 이제 왜 연애를 안 하냐? 부질이 없어요. 부질? 네. 부질이 없다는 게 뭔 소리야? 부질이 없다는 거죠. 아 연애가 부질이 없다고? 감정 소비하지 경제적 소비하지 시간 소비하지 그건 맞지.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 맞아. 연애가 돈 벌어다주진 않아. 연애는 진짜 최악이야. 맞아. 감정 소비하지 경제적 소비하지 시간 소비하지 또 나중에 배신까지 당하거나 이때까지 누가 시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그거를 23살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 제가 그렇게 생각해 맞아. 연애 부질없다. 양기만 챙기면 된다. 양기만 챙기면 된다? 양기가 뭐예요? 여자가 음기잖아. 네. 양기가 이제 그 네. 남성분이요? 아니. 양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네. 음기 몇 살이에요? 너 설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윤석? 아니요. 양기요. 양기가 사람 이름이 양기씨가 아니고 네. 음기 양기 기 기 응. 그니까 이제 그 이거 못 대주겠다. 가슴이라. 뭐 이렇게 묻히고 먹으면 으! 아! 뭐 찍으시죠? 너 오늘 지진 채 흘리워드 먹어가지고 김양기씨. 예전에 여러분들 잊지 않았나? 예전에 야구 선수 중에 뭔 양기 있었는데 이 양기인가 뭐 그치? 예전에 누구 있었어? 한화에. 살 찌디만 하겠지 뭐. 아니 이게 무슨 맛이냐 도대체? 노제 이거 뭐냐 이게? 마라탕만. 마라탕 싫어하세요? 마라는 좋아하는데 이게 노제의 맛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노제 마라탕메뉴이요. 으잇 뭐야 이게? 이상한데? 한 장 더 줘요. 이게 맛있는데 맞아. 요즘에 다 로제 부치도 많고 로제 떡볶이 로제 뭐하고 로제 김치도 있어요. 음. 야 나는 요즘 짜장면이 좀 내가 옛날에 먹던 그 짜장면 맛이 안 나서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니가 어떻게 알아 내 옛날을. 그 짜장면의 그 진득하고 녹진녹진한 맛이 아니에요 요즘에. 아 그렇지 그렇지. 뭔지 알죠? 어. 이게 옛날에 그 진짜. 춘장 맛. 원래 기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춘장볶음맛이 흐르겠는데 그런 맛이 안 난다니까요. 어허 이게 왜 통하지? 맞아 안 나. 요즘은 그 뭐야. 헬스 푸드 뭐 이렇게 그린푸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많이 안 써보죠 그런가 봐요. 나는 진짜 짜장면 할 때 짜장면 면 갖고 장난치는 게 싫어. 면이 녹색이야. 맞아. 막 이상하고. 계란후라이도 안 올려줘요 요즘. 그래 계란후라이. 메추리알이라도 한 번. 그럼 서른들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녹진녹진한 맛은. 아 글자 이래서 제가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 어 어. 민증을 갖고 왔어요. 민증 갖고 왔어? 내가 준비성이 좀 있어서. 봐봐. 근데 왜 색깔이 달라? 요즘은 이렇게 나온대요. 야 김수민이 더 글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게 이렇게 된대요. 그래? 네. 아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을 봤는데 이름이랑 주민등록증 글이 굵어요. 위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즘은. 몇 년생이냐 그러면. 그러면. 00년생이야 너? 앞에 4. 와 나 00년생이랑 술 먹는 거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아 요즘 거야? 요즘 거 요즘 거. 근데 앞에 4에요 저. 주인등록증은 앞에 4를 줄게요. 근데 밀레니엄 베이비랑 막상 술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긴 하네. 제가 절아서 그럴 거예요. 아니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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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볼만해. 나 게임 하시나요? 무슨 게임? 모든 게임을 다 하시나요 혹시? 무슨 게임? 콘솔 게임 같은 것도. 다 하지. 내일 갓 오브 해야 돼. 어 갓 오브는 제가 얘기했는데. 저 내일 사러 가려고요. 뭐를? 플스를? 아니요 플스는 있죠 파이브는. 오오오오오. 뭘 사러 가? 다운받으면 되지? 다운받으면 되지. 아 CD를 어떻게. 다운받으면 소장해야 돼요. 다운받으면 소장이지. 아니 CD로. 실물로 소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물 소장. 다 있어요. 3, 4 다 있어요. 아 그래? 국전 가 그러면? 어떤 거나? 국전 가야 돼요. 내일 국전 가야 돼요. 플스도 있구나. 역시 스트리머 출신. 많이 했었죠. 액박도 있어요. 액박도 있어? 여자가 액박이 힘든데? 풀 수 있기도 힘들고. 근데 액박 원이어서 좀 낡아가지고 새로 사야 돼요. 액박 원? 네. 확실히 홈스쿨링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게 근본이 있네. 지금 다 CD 사야 돼. 근데 진짜 기대하고 있죠. 집에 왜 이렇게 CD가 다 사 사 사 있냐? CD 장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 혹시 신나라 레코드 아세요? 알지? 신나라 레코드 장이 저 맨날 갔어요. 맨날 가서 CD 사서 노래. 네. 신나라 레코드를 안다. 어디가? 저 거기가 한번 알아봐요. 사장님이. 너 몇 살 때부터 갔어? 진짜 옛날부터 갔죠. 저거.. 14년도인가 부터 갔으니까 엄청 옛날. 이상하다. 신나라 레코드를 알 수가 있나? 얘가? 근데 그러고 이제 사건 터졌잖아요. 신천지다. 아세요? 어? 신천지 사건 터졌다고? 신나라 레코드가 아니고 신천지였던 거예요. 아세요? 몰라. 액구장이 있었잖아요. 알아요? 현대백화점 옆에 신나라 레코드가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가 교회로 바뀌고 그게 이제 신천지.. 맞아? 맞아요. 회장님 교주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나라 레코드는 나보다 윗세대들부터 알던 거 아니에요? 옛날 그 레코드? 거기서 음원도 많이 내고 음반도 많이 내고 맞아요. 맞아요. 옛날 우리 임창정 그 형님 윗세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의 첫.. 처음으로 이렇게 음반을 이렇게 막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그래그래 이랬던 게 신나라 레코드. 압구정 신나라 레코드는 찐이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거기 있었거든요. 진짜요. 이렇게 쭉 한잔합시다. 아이 좋다. 맛이 좋다. 싹 한잔합시다. 여러분들 조금만 따면 돼요.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쭉쭉 들어가네. 사랑합니다. 역시 만나니까 오늘 모내기 게임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너무 좋네요. 아이.. 햄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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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 너 원숭이는 아냐? 원숭이도 부산사람인데. 모르지.. 아니.. 몰라도 돼. 원숭이요? 원숭이.. 어. 그게 누구예요? 물어 넣은 거 같은데? 원숭이야. 원숭이야. 뭐하나? 전화 한번 해봐. 오빠 물티슈 하나 좀 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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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니.. 모내기 게임이라고 어때? 예? 모자란 사람들끼리 BJ도 모아놓고 만모 정도 걸고 게임을 해가지고 획득한 만큼 모를 심어주는 거야. 아니.. 제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니가 왜 심어줘? 너 참여.. 참여자지? 아.. 제가 참여자입니까? 참가자로 해가지고 만모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서 니가 딴 만큼 내가 너한테 심어주는 거지.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형님이 만모 심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건데 너 어떻게.. 좀 모자란 사람으로서 좀 이게.. 좀.. 솔깃해? 모자란다고 하니까 뭐.. 좀.. 다른 표현 없을까요? 네.. 조금.. 비협.. 비협.. 남다른 사람으로서 좀 솔직.. 솔직해? 네.. 남다른 사람으로서 조금 솔깃하네요 형님 아니 지금 나 방송 중인데 내 옆에 있는 애가 23인데 얘도 심각해 아.. 그러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자 여자 여성분이세요? 네 아유.. 야! 관리하셔야 돼 너 몇 모 심었냐? 아유.. 쑥스럽지만 큰 거 3개 심었습니다 3천모야? 나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 3천모 심어서 생채율? 생착률 생착률 네 생착률은 지금 아직 1년 안되가지고 모르는데 아아.. 아직 생착률이 지금 한.. 30% 되는 거 같아요 30%밖에 안 돼? 야 어쨌든 그게 심으면 좋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뒷머리를 앞으로 이사를 시켰는데 아아.. 이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야동도 보면 안되고 머리에 열을 가할 수 있는 건 하면 안됩니다 아.. 열을 가할 수 있는 건 하면 안 돼? 네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고 야동보면 안되고 뭐.. 저.. 그런 관계도 하면 안되고 뭐 운동도 좀 적당히 해야 되고 술도 많이 마시면 안되고 음.. 네 그래서 니가 요즘 나 멀리하는구나 스트레스 받아서 예.. 그래서 조금 빠져가지고 그래그래 야 원승아 얼굴 보자 예 형님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자 아 좋습니다 형님 용스타 보고싶다 아 그러니까요 형님 연락 한번 한번 조인해보시죠 형님 별일 없이 살지? 네 형님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싶다 원승아 한번 찾아와라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응 네 음.. 얼마나 생각하세요? 아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음.. 음.. 근데 심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얼굴이 좀 존단이면 괜찮은데 얼굴부터 좀 안되서 음.. 좀 그런게겠지 아이 잘 먹으니 얼마나 좋아 좋아 시계 뭐야? 애플 워치요 어 그래? 핸드폰은? 아이폰이야?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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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본 사람 핸드폰 본 사람 핸드폰 본 사람 핸드폰 본 사람 어디갔지? 뒤집어버린거 아니에요? 아니 이 핸드폰이 아니고 내.. 맥주 좀 주라 아핳 어 아 니 핸드폰 달라고 한 줄 알았어?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핸드폰 뭐 쓰냐고 물어보고 달라고 하니까 얘기를 듣고 왜 자꾸 아이폰 내가 뭐 맛있네요 그니까 아 역시 중식 오랜만에 중식 최고다 근데 왜 짜장만은 안 시켰어요? 식사는 아니고 그냥 술안주여서 응 쟁반짜장 소주랑 맛있네 짜장을 소주랑 먹어? 쟁반짜장 쟁반짜장을? 어 내가 그려본 적은 없다 아니 근데 갤럭시 쓰시거든요 쟁반짜장에 소주를 먹어 맛있어? 근데 원래 그래서 꼬량주 많이 먹잖아요 저 꼬량주도 좋아하거든요 그래? 사과향 좀 나는데 그 이름이 뭐지? 내가 네 글자인데 아 세 글자인가? 약간 사과향 나는 거 연...연틴? 연...연틴 고량주? 연태고량주? 연태고량주 맛있죠? 뭐 인생 2막이냐 너? 아 이거도 줘 맛있어 이거도 줘 이거도 줘 내가 모르는 걸 네가 더 많이 안해? 참 특이한 사람이네 제일부터 몇 시간 방송이라고 70? 22시간이요 72시간? 72시간이면 3일? 네 한잔할게요 여러분들 저거 저거 짜장면 먹고싶나 보내 아니요 지켜달라는 시그널 남은 아니요 한 40% 쳤어요 지금 네? 시드랄리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드랄리아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붕어맨님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한 명 더 없습니까 여러분들 남아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짱 음 권님 짱 감사합니다 잘 먹으면 살쪄죠 자제해야 돼 근데 점리야 아아 소리소리 타밍이요 타밍이요 타밍아 너같은 애가 진짜 이쁜거야 요즘 애들 막 말라 빠져가지고 막 어? 여러분들 안그래요 이렇게 잘 먹고 어? 적극적이고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진짜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네 여자지 아 뭐 뭐 글작글작 다니고 왜 오빠 나부집 뭐 식단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풍은 잘 받으시는거 그건 어쩔 수가 뭐 그건 걔네들이 막 가슴달고 하니까 받는거지 네 그렇죠 너 지금 23살이지. 너 지금 나이에 돈 너무 벌잖아? 그것도 독이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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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진짜로 19살 때부터 방송했지만 방송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구독 챙기라고 뭘 챙겨. 그럼 여러분들 너무 어린 나이에 돈 너무 많이 버는 것도 그것도 독이에요. 또. 담배는 빼야겠다. 구독 챙기라고 네가 챙기는 거야? 고맙다 쏘야. 올래? 한잔할까? 소개도 시켜주고 할게. 뵙고 싶어요. 친구가 없다니. 친구 아니야 나이 많아. 아 근데 이것도 생각했거든요. 뭘? 그... 제품 매장에... 100만원 넘어. 어 뭐야. AMG님 오셨다. AMG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BJ 와틀리계의 최군님이 편해 보이네요.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얘랑 나랑요? 저는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그 누구와도 불편하지 않는 거.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저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군이랑 적 졌다? 그 옆놈들이 미친 옆놈들이에요. 나 이거 하나는 자신해요. 나는 진짜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하고 가기 때문에 나랑 사이가 안 좋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도 묻지 마. 걔네들이 미친 옆놈들이야. 어어. 그런 사람 있어요? 어? 있어요? 얼마 전에 하나 들었네요. 아... 아니요. 아니요. 난 늘 저 자세... 아 그래. 역병아. 타이밍 뭐야? 지금 333개. 어? 그래. 한잔하자. 역병이가 주는 술 한잔해야지. 갑자기 또 333개를... 감사합니다. 슬슬. 슬슬은 뭐야? 슬슬. 얘랑 뭐 뽀뽀하라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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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얘요? 너 저 분 알아? ANGG 모르죠. 나네. 형님 저 아프리카책 4년 하면서 사고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막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찐으로.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오빠가 이제 다른 여느 비즈잉이랑 합방할 때는 다른 여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좀 더 편해 보인다 이거 아닐까요? 그건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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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그 말이네. 네. 형님 저 오빠 그 말 아니에요? 아... 너... 너 이해를... 되게 빠르구나. 아... 맞네. 그 말이구나. 너... 너가 내 통역병이다. 아... 다른 애들은 보면 막 여자 게스트인데 막 불안해 보이고 사고칠 것 같다. 이랬는데 이해를 편안해 보인다. 아... 아... 저 새끼 저 파이. 꼭지노출 타수 넘버원인데 정지는 예권도 없는 신기합니다. 아... 아... 네. 빅점니 말이 맞아요. 치아엑스님 등등. 아... 아... 예예예. 형님 뭐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음... 그러게. 너는 좀 오래 보자. 너만 괜찮으네요. 네. 음... 이분 이쁘네요. 대갈 비교되네요. 근데 진짜로 제가 얼굴 작아 보이는 경우가 진짜 없거든요. 저도요. 제가... 그... 진짜 어디 가면은... 그래서 저는... 안 가요. 딱... 진심이 없네. 아... 이름 여기 있습니다. 비타민. 닉네임부터 바꿔야 돼. 닉네임이 별로야. 비타민이요? 응. 힘든지 않아요? 별로야. 전에 쓰던 거 쓸까요? 뭔데? 미님이요. 별로야. 괜찮은지 않아요? 본명이 뭐라고? 수민이요. 그래서 비타민이요. 미님이요. 수민이랑... 수민이요. 수민이... 수민이요. 수민이... 수민이라... 수민이.. 오.. 부부다... 3번 바꿨어요 근데 순임이 순임이 아 순임이 예수님과 순임 순이녀 아니 순임에 순임 그냥 막 꽂히는 거 있으면 바꿔라 아 순임 좋잖아 꽂히지도 않는데요? 그럼 수밍에 수밍 제 별명이었어요 아니면 bj초졸 괜찮다 괜찮다 유튜브에 초졸 검색하면 나오는거 화 와닿잖아 bj초졸 수밍 중국여자 같다 수밍 bj초졸 좋다 홈스쿨링 진짜 초졸이예요 홈스쿨링에서 공부 잘해요 고등학교 졸업은 한거에요 저번에 아깝다 500만원 맞지? 그냥 bj 원순이었대 너도 탈거잖아 원순이 아니 근데 진짜 아까웠는데 bj 모자란년 모자라다 모자라... bj 모자르트 수밍 초졸추천 알아서 해 근데 비타민은 뭐가 됐대 여러분들 비타민은 별로다 인정? 비타민은 뭔가 비타민에서 말장난한건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 비타민으로 할걸 그냥 차라리 비타민 잘 먹어서 좋네요 비타민 아우 탐식 향해 감사합니다 뭔가 비타민 왜냐면 내가 얘를 몇번 만났는데도 얘를 내가 계속 접니라고 부르잖아 빗접니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어 많이 먹나요? 아니 아니 뭐 그런게 아니고 그쵸 평균치 먹어요 그냥 여단타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는 안 느껴지는데 아니 진짜 방송 꺼지면 다 이렇게 먹어요 너 어렸을때 누구랑 싸웠니? 몸에 막 흉터 있니? 맞아요 엄청 많아요 뭐가 많아? 흉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너 뭐 자해했어? 아니 좀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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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이요? 아니요 여기도 있고 왜왜 거기에 손목에 왜 흉터가 있어 여기도 있고 그 말해도 되나요? 응 야 20살에 처음 됐는데 아 이건 진짜 처음 말하는거에요 응 20살에 처음 되고 술집을 가봐야겠다 생각이 드는거에요 술집? 응 너 그런 데서 일하면 안돼 어렸을때부터 아니요 마시러 아 마시러 처음으로 아 그래서 응 에어컨이 고장났나 이게 왜 안나오지? 술 마시러 술집을 처음 가봤는데요 아 그러네 근데 아니 어떤 트리플에 싸움이 난거에요 아아 근데 여자애가 응 맞는거에요 응 같은 여자애한테 근데 진짜 안말리면은 누구 하나 죽을거 같은거에요 막 소주병 이렇게 해가지고 빵 했는데 소주병 막 깨지고 응 그래서 제가 알아서 말렸거든요 응 근데 안 봐봐 이렇게 하면서 빡 했는데 여기 빡 끓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끓였어요 여기 아아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었어? 근데 치료비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받았어? 그래도 끓지마 남의 싸움은 네 그래서 그때 에이 때리고 있는 애가 윤소연님 근데 내가 봤을때는 말리기만은 안했을거 같은데 응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말리기만 했는데 근데 얘들 들어보니까 제가 말리는 쪽이 좀 억울하긴 했어요 안전하겠습니다 역병 한잔하자 슥 가자 원샷 갈게요 이번에 원샷 갈게요 여러분들 원샷 넘으셨다 원샷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샷잣 한번 싹 보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시간도 좋네요 여덟시 아 우리 초저녁에 한번 슥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갑시다 원샷 살 수 있어요? 아 그럼 어디까지 원샷 살 수 있어요? 이거 뭐 아하 청년님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원샷지죠 형님 고맙습니다 짠 고맙습니다 형님 물타오르네 아 좋아 요즘 지출이 많아 거집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우리 보스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스님 고맙습니다 보스님 또 천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개새끼야 니가 왜 지출이 많아 니가 왜 니 뭐 딱 뭐 니 뭐 여캠들한테 썼다며 아니 뭐 여캠들한테 썼다며 뭐 주칠이 많아 뭐 결혼 준비를 씹으라해 왜 내 방송 볼 때만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이 개같은거 무슨 결혼 준비를 뭐 20년째 하나 무슨 씹으랄 거 요즘 안 쏘는데요 그래? 결혼한답니다 그래? 아 이새끼가 나랑 무슨 나한테 쏠때만 무슨 이렇게 시어머님이 집에 왔다는 아니 뭐 장인어른이 왔다는 계속 나한테 쏠때만 무슨 뭐 뭐 옆에 여자가 있다던 계속 그래 요즘 아프리카도 많이 못 본다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면서 무슨 뭐 많이 못 본다 야 개소리하고 있어 나 일본가 아 이새끼 어떡하지? 왜 알았어 우선 지켜볼게 시청자 중에 결혼한 사람 있어 나한테만 완벽해 결혼한 사람만 있겠냐 죽은 사람도 있고 결혼식 간 적 있어요? 난 결혼식 사회도 봐주잖아 진짜요? 내가 할 수 있는 저 그거로 우와 그럼 제가 결혼하면 결혼식 사회 봐주실 수 있어요? 아 좀나 뻔하메 같은데 쳐볼게 네 신랑이 결혼식 사회 볼 수 있나? 진짜 노잼이다 하 ens 아니 약간 드립이 저랑 비슷한 거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랑 비슷한 거 한 거 같아요 너 이런 드립차? 네 왜? 아니 근데 웃기긴 해? 아 근데 결혼을 할 거예요 저 35살이 지랄하고 있네 무슨 어? 35?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늦게? 12년 방송 딱 하고 그럼 이제 23이니까 그러면은 35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컨텐츠로 어 신랑찾기 컨텐츠를 한 다음에 2년 전부터 반방상에 모아서 비슷하자니 차라리 패드립을 치자 아 오면 오든가 채팅만 쳐해 보고싶어 빨리 봐 아니 너 네 내년에 네가 뭐 할지도 모르는데 12년 뒤에 여러분들 이해한다 나도 이맘때 때 23살 24살 이럴 때 형들하고 술 먹으면 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아 야 쿤아 너는 뭐 꿈이 뭐냐 이러면 저는요 뭐 이렇게 했던 거 같아 좀 계획이 다 있어요 일단은 그렇지 계획이 5년 뒤에 팝이 따고 야 5년 뒤에 아프리카가 망했을 수도 있어 그럼 할 수 없죠 뭐 지금 계획인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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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갈 거예요 어디로? 몰디브로 아 몰디브에 완전 꽂혔네 아 근데 이건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영어는? 네? 영어는? 아 그 정도 때문에 배워야죠 상문을 빼야죠 아 근데 몰디브가 뭘로 유명한데 야 몰디브가 어느 나라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잠겨요 이제 아 맞아? 피셜 떴잖아요 조금씩 잠기고 있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몰디브에 이렇게 모든 것을 100%를 즐길 수 있다 치면 저는 아맞아? 응 아 한 몇십년 뒤에 못 가는 나라야?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지금처럼 즐길 수는 없는거죠 오이.... 잠기고 있어 일본 같은 그거야? 그 나라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즐기려면 지금 가야돼요 확 이런 정보가 있네 똑똑하죠 그러니까 좀 의외야 놀랬어 그쵸 뭐가 맞네 음 니 험어 환장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밥 먹었니? 이게 뭐하는거야? 저녁이 뭐에요? 남한님 감사합니다 저녁? 뒤놀라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몰디브 보단 하와이 하와이 다들 추천하더라 난 몰디브 보단 하와이의 한 표 고맙습니다 형님 남하형님 감사드립니다 AMG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원샷하겠습니다 형님 저것이 워먼 더 디엠어 저 제 2 중국어였어요 제 2 외국어 아 맞아요? 네 비워봐 이제 먹어볼까요? 음 먹으라 술술 술잔 좀 치우고 먹어 편하게 야 근데 장조림 술안주로 너무 좋다 짭짤해가지고 그쵸? 음 음 음 음 제 외국어인데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냥 제가 정한거에요 난 중국어로 배워야지 이렇게 근데 하루하루하고 때려쳤어요 나는 근데 얘가 예쁘거든 하는 책거리도 예쁘고 근데 눈을 마주킬 때마다 엔돌핀이 생각나서 존나 무서워 맑은 눈이요 맑은 눈이요? 근데 내일부터 72시간 방송한대잖아 엔돌핀이 하는거 그대로 하잖아 또 원래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배운게 그거잖아요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엔돌핀 스승이래 네 현재 감정을 알 수 없는 이 눈빛이 너무 무서워 음 무슨 눈빛인지 알 것 같아요 음 저 지금 배부를때까지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눈들이 여러분들 감정파악이 안돼 뭔지 알지 공감능력이 없는 눈이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슬픈건지 기쁜건지 뭐 이게 없어 막 슬퍼해봐 이게 어떻게 슬픈거야 존나 무섭다 아 존나 무섭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억지로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해봐 아니 눈 그게 뜨지 말고 눈 감고 해봐 눈 감고 그래 눈 감으니까 눈 감으니까 느껴지네 눈 뜨면은 어우 근데 진짜로 말하자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어요 평소에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는 말을 자주 들어요 생각이 없는 게 어때 생각이 없는 게 어때 근데 생각이 없는 게 BGA한테 이득인 거 같아요 그때쯤 생각나는 게 더 크잖아요 맞아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저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 같은 건가요? 이런 길이다 이런 거잖아요 BGA 길이 여러 가지잖아요 모르겠어 진짜요? 도토리 책임 줘라 학공이가 오빠 예상문제 안 주나요 이런 지랄하고 있네 이 BGA 것들이 공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상문제를 달라고 하네 500만 원이 걸려 있잖아 조시다 예상문제 지랄하고 있네 아니 근데 왜 본선 문제 그렇게 어려웠어요? 무슨 뭐 막판? 본선 막판? 아니요 막판이 오히려 쉬웠잖아요 무슨 본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가산이 그건 좀 아쉽고 음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맞네 이런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럼 그게 순발력이죠 딱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뭐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보기 봤거든 2시간 반을 진행하잖아 혼자서 이번에 네 나 진행 좀 잘하더라 네 맞아요 나 좀 잘하더라 나 진짜 그 20명이 넘는 BJ들 그 생방으로 하고 그 수천명 수만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참 잘하더라 나는 진짜 난 진짜 난 진짜 매번 진짜 느껴야 되는데 나 진짜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물지마요 응 나 나 나한테 더 넓 더 넓은 무대로 한번 가보고 싶거든 근데 아쉬워 없다 아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니 우리 형님 사업 좀 잘 되셨나보네 사업 잘 안되셔서 풍선 안써셨는데 왜 진짜 그런것도 알아요 알지 우리는 재산도 다 보여 진짜요? 야 알았으니 술이나 마시고 여러분들 아 민건아 고맙다 여러분들 저 진짜 빠꼼이잖아요 별풍 쏘는거 채팅하는거 보면 얼마 자산 다 보여 나 소름 돋는거 얘기해줄까? 너 아무나 닉네임 찍어봐 내가 맞춰볼게 민건님 진짜 거짓말 안하고 얼마했는지 얘기해줘 민건님이요 통장자산 네 8200 너 만약에 진짜 8200 맞으면 맞다고 해야돼 틀리면 아니다라고 하고 진짜로? 임인건 나는 이게 진짜 난 빠꼼이야 봐봐 지금 놀래갖고 채팅 못하잖아 지금 이러고 있잖아 헉 개소리 추가요 아 개소리라고? 그래? 진짜 궁금한게 계속 이제 없대요 아니 그냥 그냥 의의로 팬가입하러 왔다고 없다고 해놓고 계속 계속 나와요 더 있다는건가? 어 난 딱 그정대로 봤는데 아 저 한번 맞춰줘요 AMG 궁금하긴 해 전염적으로 돈 좀 쓰는 사람 왜냐면 벌써 시작된지 얼마 안됐지만 별풍서 1000개를 두 번 이상 썼거든 한번 썼나? 두번이요 채팅하는거는 계속 저렇게 존댓말하고 뒤에 물격표 두개 있잖아 물격표 두개 있는거 뭐야 의르신이 의르신이고 AMG를 붙였다는 건 벤츠를 좋아하거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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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저거를 별풍 안 쏘면서 하면 좆도 좆도 없는 새끼들이 AMG는 타고 싶어서 허세 부리는 거라고 했지만 말 밟고 있어 저거 진짜 타는 사람이잖아 왕 왕 왕 그쵸 저거는 나는 나이 최소 35세에서 45세 보고 자산은 부동산이랑 전체 포함해가지고 하나 둘 셋 35억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요? 35억이요? 아니면 저 그냥 원샷할게요 아 근데 35억 정확할 순 없어 근데 비스듬하면 그렇게 가야돼 35억이요 아 근데 비스듬하면 가야돼 형이 싸야돼 맞잖아 20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거 있으면 형이 싸야돼 어 아 맞잖아 어떻게 35억 몇천만원까지 맞춰 얼추 얼추 그렇지 그렇지 설마 5호 어 5호라고 했어? 봤지? 봤지? 아 이게 그러면 봤지? 본인 집 이게 융자 끼고 산 집 다 포함해가지고 35억 아 나는 저런 거 다 본단 말이야 성향 아 야 얘 살면 얼추 됐지? 음 난 다 본데이 음 난 다 본데이 아 AMG는 근데 겸손하지 않아 나도 AMG 좋아해요 AMG가 뭔지 알아? 그 시그니처잖아 벤츠 그 BMW는 M 오 AOMG로 알 줄 알았는데 AMG를 알아? 벤츠 야 나 진짜 내 딸도 나중에 나오면 홈스쿨링 시켜야겠다 훨씬 낫다 씨부라 웬만한 대학 나온 거보다 훨씬 대학 잘 통한다 인정? BMW는 M 어 아 진짜로 야 웬만한 대학 나온 거보다 신나라 레코드 얘기할 수 있지 AMG 얘기할 수 있지 확신한데? 어 이거 홈스쿨링이 답이다 야 그게 아니라 제가 차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말 발급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AMG였어 아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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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부터 저 차를 사야겠다고 로망이라서 알아봤는데 가격보고 접었거든요 뭘 접어서 하면 되찌 너무 비싸요 어 조경훈이 열나갔다 자 괴인협회 최종 명단이 왔고요 어 유복실이 하핳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유복실은 이틀 년석 보게 됩니다 조경훈 유복실 순지혜지연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매니저한테 공유하구요 우와 이렇게 해주는구나 유복씨라고 이틀 연습 보게 됐네요 순지도 나오구요 상관없어 여러분 방송만 잘 되면 돼 내 개인 방송인데 누가 뭐라고 할거야 순지 하이 아 또 누구 맞춰줄까 저 궁금한 사람이요 저 오늘 1등이니까 케이보스님 저 사람 맞춰줄까 채팅을 그러면 안채시던데요 채팅 5초 안에 채팅하면 맞춰보고 아니면 안 맞출래요 케이보스님 어 있네 아이디가 아이디를 봐야돼 아이디가 민기1310 핸드폰 번호는 뒷자리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소문자 민기 쓰고 1320이 딱 그 90년대 그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전형만 앞에 케이가 붙었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풍우 쏘는데 케이가 붙었다 케이가 없대 좀 어린측이잖아 젊은 층이잖아 나이는 있지만 좀 젊게 사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지 않았지 나이는 있는데 젊게 산다는건 뭐야 기존의 대기업 이런 틀에 박힌게 아니고 사업 스타트업이나 개인사업하는 어떤 자유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5호 그러면은 5호야? 맞아떨어지나보네 나 이런거 맞아떨어지지 나 이거 방송 많이 하니까 그리고 채팅하는게 지금 몇시야? 8시잖아 웬만하면 보통 직장인들 평일에 어디 불려다녀야돼 막 하고 이래든 저렇게 편하게 채팅할 수 있다는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거야 미혼이죠 일단 미혼인거 아니야 나랑 동갑이 딱 맞잖아 나랑 동갑이잖아 갑니다 융자 끼고 자산 다 합쳐서 다 합칠거에요 이번에 다 합칠거야 비트코인 뭐 주식 다 합칠거야 36이야 힌트 주지 말지 맞추기 쉽잖아 50억 50억이요? 틀리면 땡 하세요 한잔 먹을게 근데 플러스만 해서 감안하세요 근데 여기서 얹을게요 왠지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보실 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니까 주식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 느낌 아 얹었다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얻고 계신 분 플러스마이너스 5억 안짝이면 형님이 쏴주시고 아니면 제가 원샷할게요 다 포함한겁니다 50억이 현금 다 포함한거에요 봐봐 지금 쏠 준비하고 있잖아 보통 그냥 땡 하면 되는데 쏠 준비하잖아 오빠는 본다니까 바로 그러시는거 같아요 지금 충전하잖아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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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일수도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말해봐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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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은 안 물어볼게 거기까지만 하하 이게 안맞나 잘 맞네 하하 천만원으로 1억 벌기는 어려운데 1억으로 십억 벌기는 쉽잖아요. 응? 1억으로 뭐? 1억으로 십억 버는 게 천만원으로 1억 버는 것보다 쉬워요. 왜? 그게 자산이고 자본이죠. 어디서 유튜브 봤노? 개소리 하는 거. 아니요. 다 잃어봐서. 어? 뭘로 잃어봤는데? 도지코인. 도지코인 얼마나 잃어봤어? 50만 원이요. 제 전 재산이었는데 그때. 진짜예요. 이제 제가 20살, 21살인가 비트코인 처음 핫할 때 전 재산 50만 원 쏜데. 이랬어요. 이거 딱 내 여동생 같으면 뒤통수 한번 확 갈리고 싶노 이거. 월 수입 뭐라고요? 2장 2장. 월 수입 2장. 월에 2억을 본다고요? 저 도지코인 718원에 써서 올라도 복구 안 돼요. 올해 2억이면 1년에 24억인데 이제 수세금 떼고 뭐 하면 올해 2억? 아 그럼 내가 말하면 50억이 맞는데 아 그러면 전향밥 그거네 그냥. 안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모으기만 했으면 50억은 되는데 그거죠 형님? 그것만 얘기해줘봐요. 진짜 차곡차곡 모았으면 50억은 되는데 많이 쓰시죠? 여기저기 막. 인생은 씨X 노 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노 났다니요. 그냥 나는 즐기겠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응 즐기겠다. 아 뭐 됐습니다. 틀린 거 틀린 건데 먹었으니까. 즐거운 방송 되세요. 바이. 말투가 존나. 나 K팬이라니까 K 같네. 즐거운 방송 되세요. 바이. 이시랄까 말투. 감사합니다. 보스님 너무 고마워요. K 휴방이라. 휴방이 아니고 K가 요즘 방송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 그니까요. 이거 K 목걸이에요. 그저께 K 걱정돼가지고 집에 갔다가 밥 먹다가 밥 먹으러 간 것도 기념인데 하나 훔쳤습니다. 개네. 개네 집 가면 내가 하나 훔쳐와. 너무 많아 가진 게. 아니 너무 많아. 아니 방 두 개가 옷방이잖아. 저 보여주고. 아 저 사진 찍었었는데 K님이랑 셀카. 그래? 못생겼지. 아니 옆 캠 때부터 봤거든요. 이렇게 하실 그때. 근데 그 모습이랑은 좀 달라요. 못생겼지. 아니 그러니까 잘생기신 편인데. 나야 K야. 이거 먹으면 되나요? 아. 이야. 아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녹화면 산 거지. 말한 게 아닌데. 아. 서로에게 상처를 안 준다. 난 왜 상처를 받았지? 아니죠. 여기서 오히려 아 전 최궁방 훨씬 잘생겼어. 이러면 그게 상처예요. 어. 빗점기 개인기 한 번 보고 싶네요. 개인기 하고 있잖아. 싸가지 없는 개인기. 뭐 개인기 있어 너? 개인기요? 아 뭐 춤, 노래 뭐 이런 거 있어? 춤, 노래 다 돼요 저는. 시다. 아니 나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치고 춤 잘 추는 거고 노래 잘하는 애들 치고 1도 못 봤어. 나 진짜로. 트롯도 잘 불러요. 어? 트롯도 잘 불러요. 내가 만약에 너 트롯. 아 이러면 다 씨발. 아 여러분들 진짜 냉정한 평가죠. 트롯도 다 1절 시켜볼게. 근데 만약에 진짜. 아 이러면 다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한 번 평가해주라. 아 진짜로. 내가 트로트 시킬게 1절만. 진짜 여러분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진짜 이러면 진짜 좆 된다 진짜로.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채팅으로 하면은 분별력 없으니까 잘한다 100개 못한다 101개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래 끝났을 때. 천년바위요. 천년바위? 사우즌스 스톤 라이더. 여자 키로 해주세요. 아 남자 노래야? 키요 키요. 너 누구 노래인지 몰라. 아 인정만 쳐 그냥. 그게 맞지 해. 야 얘들아. 누구야. 오호 뭐야. 꺼. 케이 들여다봐주시고 역시 쿤영이네 그 새끼 잘 있나요? 뭐 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왜냐면은. 지금 있는 게. 건강한지만. 건강한가요? 예. 건강하고. 뭐 확실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해주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고 싶다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아시잖아요. 근데. 난 그 새끼가 방송을 계속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방송 안 하면 우리 보스님도 제방 와주고. 품도 터지고. 누구 노래야? 박. 정식님 노래? 네. 새끼만 올려주세요. 오케이 말고. 그래서 저는 계속 방송을 못 했으면 좋겠어요. 보라를 제가 다 씹어먹게. 표현해 달리. Racing.